자, 우리 반에 새로운 친구가 전화 갔어요. 오, 새 친구? 들어오자. 야, 꼬라봐. 자, 우리 새로운 친구. 자기소개 해볼까? 네, 전 새로운 사람입니다. 잘 적응하라고 우리 모두 박수. 빈자리가... 여기 앉을까? 맨 앞자리는 재석길. 안녕. 야, 반말하지 마라. 나 니보다 1년 꿇어서 언니다. 자, 페이지 13초 칼 자리지? 선생님. 제가 노안이 좀 있어서 가까이 있는 건 잘 안 보이고 멀리 있는 건 잘 보이거든요? 저 뒷자리로 가면 안 될까요? 노안? 음... 그래, 그럼 조합이 뒤에 앉으려. 아, 그리고 우리 주위에 힘든 이웃을 돕기 위해서 모금을 하기로 했는데 우리 그 성금을 누가 걷어볼까? 제가 걷을게요. 그래, 좋아. 그럼 그거 비키가 걷기로 하고 동 관련된 일이니까 조심하고. 네. 이거 이거잖아, 손댄스. 이거? 이거? 아, 손 시려. 너 수종량증 그거 만성 질환이야. 고마워. 성인병 조심해라. 하하하, 성인병이래. 하, 재석기 쟤가 뭐가 좋다고. 누군데 저렇게 나대? 쟤 엄청 나대요. 재수없죠? 아, 지가 무슨 아이돌인 줄 알고. 그냥 연습생이거든요? 1학년 때는 진짜 찌질했으면서. 그래? 자, 부로이오 성금. 아, 그래? 야, 많이 낸다. 남반장 만원. 자, 나도. 오, 백설아. 너 용돈 거의 다 썼다며. 그래도. 난 좀 있으면 또 받아. 백설아 만원. 성금 낼 거야? 어. 얘들아. 부로이오 성금 나한테 내. 또. 난 안 내. 강자 아니잖아. 나도 부로이오시거든. 먹고 살기 힘들어거든. 아, 네. 착한 척이야. 재수없게. 피키야. 우리 매점 갔다 오자. 그래, 그러자. 뭐 먹을까? 나도 좀 배고프다. 과자 같은 거? 그래. 부로이오 토끼 많이 모였어? 어, 많이 모였어. 벌써 10만 원? 애들 많이 내더라. 어? 어, 왜 없지? 없어? 왜 없어? 어, 이상하다. 어, 왜 없지? 이상하네. 매점 가기 전에 가방에 넣고 갔잖아. 어, 근데 왜 없지? 큰일이네. 어떡해. 가방에 넣었는데 없는 게 말이 되냐? 쟤 저번에 나이키 운동화 사고 싶다던데 그거 사려고 꽁쳐놨나보지 뭐. 그런 거 아니거든. 착한 척은 혼자 다 하고. 걷어가는 돈은 지가 꿀꺽하고. 어떡해. 아, 아닌데. 분명히 여기다 넣어놨는데. 아. 야, 우리 꽁돈 생겼는데 뭐 맛있는 거 떡볶이 먹으러 갈까? 아하하하. 맛있겠다. 좀 좋은 거 먹어요. 고기? 고기 먹죠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그럴까? 하하하하. 뭐 꽁돈? 떡볶이? 그거 니네 돈이야? 맞아. 우리 돈인데? 아까 그 봉투 줘봐. 봉투? 그런 거 없는데? 주라고. 없다고. 으아악! 이거 뭐냐? 아까 애들한테 돈 거둔 거잖아. 이거 오비키 글씨짼데 너네 돈 훔쳤냐? 걔가 너무 나대길래 세상 무서운 거 알려줄라 그랬지. 뭐라고? 아이씨. 좋단 말았네. 야, 재수없다. 가자. 니들 한 번만 더 오비키 괴롭히면 가만 안 둔다. 흑기사 났네. 가만 안 둘 거면 어쩔 건데? 흑기사 난리 하하! 흑기사 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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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덜렁대더니 진짜 돈 이런 거는 항상 몸에 뒤니고 있어야 돼. 너 이거 어디서 났어? 아 됐고 빨리 선생님한테 갖다 드리고 와 어 남반장 찾아줘서 고마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